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질문. 만년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초년, 중년보다 만년이 좋아야 가장 좋은 게 아닐까요? 그렇지. 만년 운이 최고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특징이 따로 있는 거는 누구 말 맞다나 될 사람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또 노력을 해서 그만큼 성공을 해서 편안하게, 단단하게 집을 짓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어설프게 갔다 지면 흐물어지잖아. 단단하게 집을 짓듯이 만년에 계획을 있게끔 잘 해놨기 때문에 만년에 부부가 좋아서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다 컸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집들은 대부분 보면 자손들도 잘 돼 있어. 만년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손들도 다 잘 돼 있어 가지고 하나 뭐 걸릴 게 없는 거야. 그냥 건강만 하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좋은 거 먹고 좋은 구경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만년에 천 운이 들은 사람은 그렇잖아. 우리가 부부가 너무 좋고 여지껄 잘 살았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한 달 만에 같이 죽는 게 소원이야 이러잖아.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 뭐 한 달 만에 같이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한 달만 더 살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만년에 운이에요. 근데 만년에 운에 내가 타고난 사주도 있지만 노력. 노력 안 해서는 안 되잖아. 노력. 또 그러고 또 이제 안 되는 것도 조상의 덕. 어떤 사람들은 조상의 덕을 막 큰일 봐 갖고 진짜 그냥 고생고생 하다가 뭐 노토 맞듯이 막 땅을 저기 사든 뭐를 사든 그게 그냥 막 올라가는 거야. 이제 뭐 건물 같은 걸 저기라도 생각지도 않는 게 그게 운하고 연대하고 맞은 거거든. 그러면 이게 조상의 이제 합의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만년에 운은 너 갖다 잘 살아라 해갖고 재물의 운을 갖다 막 던져주는 거란 말이야.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조상님한테 잘 했는데 우리는 왜 이래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부의 이제 사주를 보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재산이 모아진다고 해도 한쪽 상대에서는 말하자면 재산을 까먹는 사주야. 그러면 그 운이 맞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맞을 수가 없어. 그러면 조상님한테 그 덕으로도 해서도 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로 평등하게 사는 거 그거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의 점사들을 봐요. 보면은 여지껏 뭐 힘들고 그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 뭐 땅 잃은 거를 찾는다든지 재산을 찾아서 나한테 돌아와 갖고 이 조상님들한테 대접을 잘해 고맙습니다. 부모가 내게 준 재산이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대우를 한단 말이야. 조상님한테. 보이든 안 보이든 자기 마음인 거잖아. 그 마음에 갖다 조상님들한테 다가갔기 때문에 이 자손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준 거는 없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 하니까 우리 조상에서도 더 도와주자 해갖고 이제 이 후손이 이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말년에 자기가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부부가 말년에 오니 뭐겠어. 자식들 출가 잘 돼갖고 손주들 낳아갖고 잘 사게끔 잘 살고 재미나게 사는 거 보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둘이 부부가 첫째는 건강이야. 건강해서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좋은 구경하고 그러고서는 재미나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말년의 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년의 운이 최고 기중하다고 생각해요. 기중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복이 없어서 막 그러는 양반들이 있는데 사지로 보니까 당신은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한갑 지나면 말년이 너무너무 좋다. 생각지도 않는 귀인 나와서 이럴 수도 있다. 이러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귀인을 만나는 거야. 귀인을 만나가지고 자기하고는 지 2년이 돼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이 사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복이 있나. 그 사람들은 그런다 말인데 그만큼 잘하고 자손들한테도 그렇고 세상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그 업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그런 복이 가지 않겠나. 그게 말년 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올해 경전에는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둥겨가랬다고 다시 한 번 또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이게 맞는 것인가 꼭 생각을 해보셔서 후회 없는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학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pull it up 한번 부탁드립니다. 으로ere